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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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옆에 있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른다 막 이런 느낌만 있고 약간 좀 미쳤구나 좀 그런 느낌만 있지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배울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을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녹음을 한 거예요 제가 음...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네네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네 대한항공 3호가 이런 사람이었어? 이제 이렇게 네 네 그런 마음에 녹음을 한 거였죠 два точно 깜짝 YA 챔 сор완 도 찬용 편집 편집 nh